음악 저는 국가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혜자입니다. 음악 누비란 단순한 작업이고 또 교방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음악 바느질 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. 단순하기 때문에 좋아서 오로지 그냥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편안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. 음악 제가 기능 보혈자로서 이 문화가 전성이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우리 있는 문화가 제대로 가치관이 부여돼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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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